안녕하세요 보드코리아 강남점 과장을 맡고 있는 조영섭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은 부츠 중에 와이드 버전으로 나오는 부츠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지금 와이드 버전은 32에서 나오는 모델 중에 라시드랑 팀2라는 모델이 있고 버튼에서는 포톤 와이드, 룰러, 모토 와이드 이렇게 총 3가지로 제품이 나눠져 있습니다 먼저 32의 제품 와이드 버전으로 먼저 설명을 드리면 팀2가 있고 라시드가 있는데 팀2와 라시드의 와이드의 특징은 기존 모델보다 약간 발볼이 16mm 정도 좀 더 여유 있게 나오는 편이어서 발볼이 있으신 분들이 신으셨을 때 발볼에 대해서 좀 더 여유가 있고 편하다는 핏감을 얻으실 수 있고 볼이 있는 경우에는 사이즈를 올리시는 경우가 있는데 앞뒤 유격이 남기 때문에 이때 볼 때문에 앞뒤로 유격이 커지면서 뒤꿈치가 빠지는 현상이 좀 있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앞뒤 기장은 길이를 좀 막게끔 신으시고 볼에 대해서 딱 편하게 신으실 수 있는 그런 부츠로 해서 발볼 있으신 분들은 와이드 버전으로 저희는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핏 같은 경우는 32 같은 경우는 발볼이 혹시라도 더 넓으신 분이 계셨을 때 이너 히팅이 두 가지 다 가능한 모델이어서 매장에 오셔서 열 성형을 추가로 하셔서 더 편하게 신으실 수 있는 모델의 장점이 있고 팀2 같은 경우는 플렉스 레벨이 7 정도 되는 약간 하드함이 조금 포함이 되어져 있고 라시드 같은 경우는 플렉스가 6 정도 중간 레벨보다는 조금 더 약간 한 단계 높은 중간 모델로 올라운드 성향이 좀 더 강한 모델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너무 낭창낭창하고 소프트한 부츠가 싫으시거나 좀 더 하드함, 임팩트 있는 모델을 원하시면 저희는 팀2 모델로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버튼 부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버튼 부츠 아까 설명드렸듯이 포톤, 룰러, 모토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발볼이 제일 편한 거는 모토, 소프트한 이너를 사용하고 있고요 플렉스는 한 레벨 4 정도 그래서 엄청 초급자나 입문자나 발볼이 많이 좀 불편한 게 싫으시거나 플렉스가 나는 좀 편한 걸 원하신다 모토 부츠 와이드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플렉스 한 5 정도, 5에서 6 정도를 원하시고 올라운드 용으로 권해달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권해드리는 모토, 룰러 와이드 버전 그리고 이제 위에 상급 라인으로는 포톤이 있고요 포톤은 이제 플렉스가 레벨 7 정도 돼요 그래서 약간 플렉스가 6 정도 넘어가는 모델에 보시면 이제 공통점은 부하가 두 개로 나눠져 있다는 거고 포톤으로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일반 투 부하 중에서 얘의 차별점은 뒤에 보시면은 옆에 이 뒤에서부터 뒤꿈치부터 뜨지 않는 이렇게 앞 부하를 이제 쪼으셨을 때 뒤꿈치부터 앞으로 좀 더 들썩거림을 없앨 수 있게 부하가 뒤에서부터 이어져 있는 특징이 따로 있습니다 이제 플렉스 같은 경우는 플렉스 7 정도 그래서 약간 좀 하드함을 좀 원하지만 좀 어느 정도의 약간 유연함도 원하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리는 부츠의 상품입니다 그래서 안에 얘 같은 경우는 이제 히팅이 다 가능하고 이제 열성형도 가능하기 때문에 혹시로 이제 추가로 더 원하시는 성향이 필요하신 분들한테 이제 아무래도 좀 만족감 있게 신으실 수 있는 부처로 추천을 드리고요 플렉스가 이제 좀 더 이제 한 당에 바로 낮은 플렉스 한 6 정도 그래서 이제 볼이 넓거나 올라운드용으로 이제 좀 나는 신고 싶다 편하게 신고 싶다 하시는 분한테 권해드리는 룰러라는 상품이 있고요 좀 가격대 메리트도 괜찮고 이제 구매하셨을 때 좀 부담감이 좀 많이 없는 이제 그런 상품 가격대를 좀 많이 추천드리는 상품입니다 그리고 이제 입문하셨을 때 가격적인 부담이나 굳이 이제 큰 하드함이나 이런 게 필요가 없으신 분들한테는 이제 모토라는 이제 부츠를 추천드리고요 발볼 자체도 이제 편하기는 한데 얘 같은 경우는 기본 이제 플렉스 자체가 소프트하기 때문에 이너를 이제 신으셨을 때만 해도 충분히 좀 편하게 신으실 수 있는 이제 그런 부츠고 이 같은 경우도 제일 낮은 라인이지만 이제 열성형도 얘도 추가로 가능해서 이제 더 훨씬 더 편하게 신을 수 있는 그런 모델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부츠 와이드 버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헷갈리젼티로 Caitlyn